이거 어저께 잡은 거야 한우 육사시미 내가 아까 정육점 가서 육사시미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렇게 썰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썰주마 300g 이고요 14,000 얼마 육사시미 이렇게 약간 좀 두껍게 깔끔하니 괜찮죠? 이렇게 먹고 싶어 나는 이렇게 먹고 싶어 나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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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왜 얇게 떠서 먹는 줄 알았어 여기 안에 있는 힘줄들이 뭉탱이를 모아져갖고 막판에 겁나 질겨 근데 맛있어 난 이런 거 좋아 푹 쩜다 아..너무 신선하다 이거 잘 먹는다 ! 이거.. 어.. 너무 신선하다 이거 쩐다 너무 맛있다 나도 이거 한번 뜯어볼까? 이런 짓은 하지 말자 행복해 이 소스가 생긴건 좀 그래도 미션을 잘 먹으려면 또 먹을 수 있는 거 더 맛있게 먹으려면 더 맛있게 먹으려면 더 맛있게 먹으려면 타락을 먹으려면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 소스가 더 맛있게 먹으려면 한입에 또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먹으려면 난 육회집 가도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먹어 풀맛도 죽이네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낙처럼 이렇게 두껍게 썰면 안 돼 너무 좋지 않아?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소소한 형제 육사시미 한 팩에 300g 두 팩 샀는데 먹어봐야지 고기 맛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만 가격 대비 괜찮다 내가 며칠 뒤에 한우를 사가지고 다시 비디오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우선은 오늘은 끝났어 소라는 하나 먹어야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